아침부터 들어서 대기하는 코성형외과가 있다고? 요즘 코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자간호 코성형에 대해 몹시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. 자간호 재료를 사용하면 오독하고 세련된 코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. 코 수술하는데 자간호 수술까지 해야 돼?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간호 코성형을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. 자연스러우면서 오독하고 화려한 코는 예쁨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자려한 코를 선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. TS성형외과에서는 수면만취로 자간호 코 수술이 가능하여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며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한 스타일의 코 모양을 교정하고 있습니다. TS의 최소 절개 기법은 늑연구를 채취할 때 기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10번 늑연구를 채취하여 코끝 모양을 내고 있고요. 기존의 자간호 수술과 달리 1.5cm 이내의 절개만으로 늑연구를 채취하는 노하우에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수많은 코 수술 정보를 알아본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TS의 보성형 이제 아시겠죠? 지금 예뻐져라 TS에서 기존의 자간호 수술을 받는다. 감사합니다.